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윤석열 후보를 찍은 거지 윤석열 후보를 보고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준석의 입이나 이준석의 문장에서 느껴지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정신과 의사분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임상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파병에 출마했던 1965년생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준석이하고 굉장히 다 바른미래당 출신이고 우호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죠 오진영님이라고 아주 예리한 글을 쓰는 포르츠카를 잘 아시는 번역가시이고 이준석 보고 윤석열 찍었다는 망상 이준석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준석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준석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나 장해찬을 보고 찍었나 엄청난 이야기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을 보고 윤 대통령을 찍었지 장해찬을 보고 윤석열을 찍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이가 나보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지 어떻게 윤석열 후보 보고 찍었겠냐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키가 찬 거네요 자 여러분 보시죠 분탕질 들어와서 분탕질을 찍은 사람 치는 사람들이 좀 많은 모양이네요 그동안 수문장님이 잘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봅시다 이 김건식 씨는 조금 있다면 밝히고 오진영 님이 새엄마 육아일기 포르츠카를 번역해 서울대를 나오셨네요 포르츠카를 잘 아시네요 대단한 재능이네요 아주 예리하게 이준석을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진영 작가의 이준석 관찰기입니다 이준석을 보고 윤석열을 찍었다는 망상 이준석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것이 이어서 오늘은 모델하우스에 금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집을 팔았는데 가보니 녹선 수도꼭지가 달려있다고 했다 지난번 비유에 대해 사람들이 대통령이 개고기란 말이냐고 묻자 이준석은 뭐에 씌었냐고 대꾸한 바가 있다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 이준석이 말한 양머리는 이준석 자신이고 오늘 말한 금 수도꼭지도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애초에 윤석열에 대한 비유를 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관심이 없다 이준석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준석뿐이다 이준석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다 그런 정권이 들었으면 어떤 사람이 전면에 들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을까 대통령 빼고 나면 이준석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장재원, 이철규, 권성동 이름까지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수영, 김정재, 정진석 이름까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을 뽑았으면 이준석이 전면에 나서야 되고 이준석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이준석 생각에는 당민한 순리였다 그런데 엉뚱한 장재원과 권성동이 나서고 심지어 박수영까지 거론되는 것에 이준석은 길을 닦아 놓으니 뭐가 지나가라며 분기탱천한 것이다 결국은 이 정권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이 정치하겠구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 정권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겠구나에 대한 예측 사람들이 그것의 불일치를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의 거대한 착각은 이 오해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이준석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을 원했기에 윤석열을 뽑았다는 오해 정말 이준석은 미친 것 같아 평이 깊다 이준석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윤석열을 뽑았다는 오판 정말 이준석은 미친 것 같아 병이 무척 깊다 사람들은 윤석열을 뽑았지 이준석을 뽑은 게 아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내가 윤석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윤석열을 뽑았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이란 큰 수도꼭지를 보고 찍었는데 윤해간이란 녹선 수도꼭지가 있으니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 망상에서부터 이 모든 우스강스러운 비극이 시작되었다 국민이 자기를 보고 윤석열을 찍었다는 망상에 사료 잡혔으니 이준석은 아래 사진처럼 오늘 장해찬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준석을 보고 찍었지 장해찬 보고 찍었냐 이준석을 보고 찍었지 장해찬을 보고 찍었냐 이준석을 보고 찍었지 장해찬을 보고 찍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진영님이 참 글을 잘 쓰시네요 오진영님이 참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병 수준인 거죠 국민들이 나를 보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지 윤석열 후보를 보고 찍은 거 아냐 이런 만일에 오진영 주장인데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겠네요 이준석 보고 윤석열을 찍었냐 장해찬 보고 찍었냐 당연히 이준석은 이준석 보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병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병이라서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오진영 작가의 그런 소위 정치 비평을 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과대망상증 환자와 같은 그런 태도에 그 권한 기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호적인 이준석 씨에 대한 소위 야포, 포병 역할을 하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는 잊혀질만 할 때가 되면 바른미래당 개통들은 다 단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김근식 송파병 2020년 4.15 총선 후보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당신 박사 맞지? 당신 경남대학 교수 맞지? 당신 정치학자로서 다양한 매체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의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칼럼이나 기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건 당신 양심 있어? 당신 양심 갖고 있냐고? 당신은 정치인 가운데서 박사도 있고 말빨도 세고 글빨도 세고 지식인이니까 당신은 좀 달라야 되잖아 당신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이야기죠 1965년생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이야기들은 지식인들은 다 하죠 특히 지식인으로 정치계에 입문할 정도가 되면 그런 말빨이나 글빨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에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송팔 성적표입니다 남인순 후보하고 김건식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 값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갖고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정상적인 투표라면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 차익값이 머물러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는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9%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헌식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김건식 후보의 표를 동레벨 혹은 투표소 레벨마다 그대로 뭡니까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전산적으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주장이나 가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설의 중요한 내용은 동별로 혹은 투표소 레벨로 일정 비율에 김건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남인순 후보와 함께 넘긴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김건식 씨는 단 한마디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입 싹 닦았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2016년도에 20대 총선입니다 지난 지난 총선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대한 송파병의 선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쉐누리당 더불음직당 그 다음 국민의당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가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쫙 돼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서 이 데이터에 어떤 규칙성 선거 데이터의 조작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조작값을 넣었습니다 0, 5, 5, 10, 15, 15 이렇게 해봤더만은 모든 조작값을 다 집어넣어봤습니다만은 아무런 뭡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작 한 퍼센티지를 구해봐도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선거입니다 선율당의 김얼동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39% 당일투표 득표율 40% 차익값 1% 오차범위 냅니다 정상투표 더불음직당 남인순 사전투표 득표율 46% 당일투표 득표율 45% 차익값 0.8%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맞아뜨리는 것이 2016년 선거입니다 조작의 흔적을 어떤 걸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2016년 20대 총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송파병 선거 데이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모든 선거 데이터는 손을 대지 않은 자연수 무작위수 랜덤넘버다 이렇게 정상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21대 4.15 총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는 선거 데이터에 손을 댄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거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별 득표수가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딱 나옵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가지고 선거 데이터에 규칙성이 있는지 선거 조작을 했으면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짱 하고 나옵니다 바로 30%씩 조작을 한 겁니다 4명 후보 가운데 2명만 조작을 한 겁니다 30%씩 동별로 30% 사전투표 득표수 30%를 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옮긴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투표 득표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 결과가 여러분 여기서 발각이 된 겁니다 30% 30% 훔친 겁니다 그래 결론이 먼 거 아니까 2020년 20대 총선 중앙선거관련이 발표한 송파병 선거 데이터는 사전에 만들어진 전산 프로그램 전산 공식에 따라서 투표수를 제조한 제작한 인공수 맨 메이드 남버다 이렇게 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30%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인 6265표를 빼앗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뭐죠 민생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 1190표의 30%인 357표인 30표를 빼앗은 겁니다 다른 두 명은 손을 안 댔습니다 총 여러분들 60%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의 남인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60% 당일투표 득표율 47% 차이값 13% 조작이랬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정상투표는 0에 3% 나와야 됩니다 김근식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36% 당일투표 득표율 48% 차이값 마이너스 12.4% 사전투표를 줄인 겁니다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김근식 외에 나머지 3명 함께 다 빼앗은 값이 12.968%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968%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더하고 뺀 것을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는 25.9%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5.9%가 표의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 표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표를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동별로 표를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4번, 5번은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수정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사전투표율 59%, 당일투표율 47%, 12%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율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에서 조금 차이가 나야 됩니다 0에서 3% 정도 김근식 후보 당일투표율 48%, 사전투표 득표율 35% 엄청나게 표를 빼앗은 겁니다 12, 13 이거 자체가 뭡니까? 그냥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1번이 조작이 됐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율 당일투표율을 다하게 되면 총득표수가 나오는데 총득표수가 여기 나옵니다 김근식이 이긴 선거입니다 몇 표 차이로? 1028표 차이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김근식이 패배한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의 송파병 선거인 겁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2016년 선거입니다 아무 흔적을 컴퓨터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0년 선거입니다 조작률이 30%일 때 딱 뭡니까? 걸려던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조작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위에는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조작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밑에는 뭡니까? 30% 3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게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16년 서울 송파구 병선거는 전망치하고 여러분 다 일치합니다 38, 38, 44, 44 그런데 여기는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59%, 48% 차이가 나는 겁니다 36%, 46%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컴퓨터가 딱 계산해 줍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2.1%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9%의 표에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 주는 겁니다 양심 마비 사회죠 이런 거 딱 입 다물고 그냥 헛소리하는 겁니다 신문도 헛소리하고 국회의원들도 헛소리하고 교수 출신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겠다고 여러분들 안달복달하는 김근식 같은 사람들 다 헛소리하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뭐 뭘 리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뭐 이 정도가 됐는데도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선거를 치르는데도 침묵하니까 그게 뭐 나라가 그게 온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참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도시는 자유다 도시 오면 뭐 자유를 느끼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참 이런 걸 보고도 이준석 같은 친구가 그렇게 발강하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니까 하태경이 왜 하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옹호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은폐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단속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다른 활동은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적 뭐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명확해 드리겠습니다 수련 god 1,2,2,3,3,4,4,4,4,1,1,3,4,4,2,6,4,1,3,4,4,1,3,4,1,3,4,2,4,4,1,4,2,4,1,4,4,1,4,1,4,4